네 안녕하세요 저는 카이스트 오혜연입니다 오늘 제가 여기에 초대를 받아서 굉장히 영광이고요 저는 카이스트의 2008년에 와서 지금까지 인공지능 그중에서 언어를 맡고 있는 자연언어처리라는 분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시는 것은 챗봇 이루다라 같은 챗봇이나 아니면 번역 네이버 파파고 번역 서비스 그런 걸로 잘 아실 텐데요 우리가 사실 많은 지능적인 일을 사람들은 언어로 하기 때문에 언어지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얘기를 할 것은 사실 인공지능의 디테일한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은 아니고 이 페스티벌 과학 페스티벌의 주제인 지속가능성과 인공지능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목차는 뭐 이렇고요 지속가능성이라고 하면 많은 분들이 이거 아실 것 같아요 UN에서 정한 17가지 지속가능성에 대한 목표죠 SDG라고 하는 그걸 보면 몇 개 제가 인공지능이 지속가능한 목표와 어떻게 얼라인이 되는지 다 얘기는 못하지만 오늘은 사실 그중에서 두 가지에 관련된 얘기들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시면 10번 불평등에 대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5번도 성별에 대한 차별에 대한 얘기인데 불평등 이게 여기 SDG에서는 지역에 대한 불평등이라고 10번에 나와 있기는 하지만 자기가 처한 우리 사람들 개개인이 처한 환경 그게 지역일 수도 있고 태어난 환경, 빈곤 가족이라든지 그런 환경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성별이나 종교나 인종 그런 걸 수도 있는데요 이런 것들과 인공지능의 관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인공지능 자체에 대해서 얼마나 이게 발달을 하고 있는지 아주 간략하게만 제일 최근에 좀 이슈가 되고 있는 모델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자면 여기 보여지는 게 예시입니다 이게 오픈 AI라는 연구소에서 만든 달리이라는 모델이고요 달리 모델은 멀티모델 모델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멀티모델이라는 뜻은 모델리티가 하나가 아니다 여러 개다 그래서 여기서 모델리티는 언어면 언어가 하나의 모델리티 이미지를 분석하는 이런 시각적인 것이 또 하나의 모델리티 그다음에 우리는 청각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모드가 있는데 모델리티가 있는데 달리라는 모델은 언어와 시각을 합친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 예시에서 지금 영어로 써 있는데 해석을 해드리면 근엄한 부엉이가 도서관 사서처럼 복장을 하고 있는 모습 그런 그거를 디지털 아트로 표현해달라고 문장으로 표현을 쓰면 달리라는 모델이 이 이미지를 이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을 생성하는 모델 언어가 주어졌을 때 이미지를 생성하는 모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게 사실 나온 지 몇 달이 안 됐는데 길어봤자 1년 정도 된 모델이고 언어와 이미지를 따로따로 모델을 해서 언어를 생성하고 이미지를 생성하는 것은 했는데 사실 인공지능이라는 큰 틀에서 보면 이거 두 가지를 같이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새롭고 또 인간의 지능에 큰 스텝으로 다가가는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뭔가 지능적인 것을 할 때 언어 따로 시각 따로 하지 않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보면서 들으면서 말로 하면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그 인공지능 기술이 이렇게 한 걸음 더 사람의 지능에 가까워졌다라는 것을 보이는 거고요 여기 예시들이 너무 제가 너무 많이 보여드릴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이렇게 오늘 제가 이거를 생성을 해본 건데 바닷가의 모습을 바닷가에서 피크닉하는 모습을 모네의 스타일로 해달라 그려달라 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주고 이거는 제주도 바닷가, 제주 바닷가에서 피크닉하는 모습 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약간 제주 바다 같죠 까만 돌도 있고 너무 잘한다는 거예요 너무 잘해서 이 인공지능 기술은 점점 나날이 발전하고 있고 사실 저는 아주 일부만 보여드린 거지만 여러분들도 뭐 다 느끼고 계실 거예요 인공지능은 우리 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고 앞으로 5년, 10년 이후에는 너무나도 급속히 발전을 해서 우리의 삶에 굉장히 편리하게 해주는 것도 있고 자율주행이라든지 아니면 좀 더 즐거움을 줄 수도 있고 굉장히 좋은 기술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문제가 있죠 SDG, 아까 그 UN에서의 SDG 불평등, 지역 간의 불균형 그런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인공지능 기술이 굉장히 편향되어 있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제 구글의 아니요 이것도 달리예요 똑같은 달리 모델에다가 해피 웨딩이라는 것을 펜슬 드로잉으로 연필로 그린 거를 그려달라고 하면 이제 웨딩에 대한 거를 그려주는데 보시면 서구의 웨딩 문화인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나라도 대부분의 결혼식을 이렇게 신부가 드레스를 하얀 드레스 입고 하지만 이거는 우리 지구 전체를 봤을 때 세계의 모든 지역의 다양한 문화를 대표하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런 지금 이거는 인공지능 연구자가 강의를 하는 모습을 그려달라고 했더니 이런 모습들이 나왔어요 제가 지금 아마도 제가 인공지능 연구자인데 저 같은 모습이랑 굉장히 다른 모습이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승무원, 비행기 승무원들이 뭔가 서빙을 하고 있는 거를 그려달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여성만 나오고 그런 여러 가지로 이 모델이 좀 너무 편향된 시각을 가지고 지능적인 뭔가를 만들어내고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이건 사실 몇 년 전부터 인공지능 연구자들 간에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었어요 이거는 지금 보여드리는 거는 구글에서 하는 거고 이때는 생성하는 모델이 아니라 분석하는 모델에 대해서 편향성을 얘기를 했는데 구글에서 구글 브레인이라는 연구소에서 자기들 구글에서 일하는 사람들 일하는 사람들한테 너가 결혼식, 당신이 결혼식을 했을 때 당신 결혼식 사진을 보여주세요, 보내주세요 해서 실제 구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의 결혼식 사진을 보고 이 이미지 분석을 해서 이 이미지가 무슨 의미인지를 구글 시스템이 만들어낸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왼쪽 세 개의 사진에 대해서는 신부도 나오고 신랑도 나오고 웨딩도 나오고 그러는데 오른쪽 네 번째는 아마도 아프리카 문화에서의 결혼식인데 이건 그냥 사람 그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구글에서 이게 무슨 일이 있을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라는 것을 해서 이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 생각하는 게 아 뭐 이미지 분석 좀 잘 못하고 뭐 이미지 그림 그려달라고 했을 때 좀 잘 못하고 그래도 되지 않을까 그냥 지금은 좀 중요하다기보다 좀 많이 연구되고 있는 나라들 위주로 하는 게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사실은 같은 나라, 같은 지역 안에서도 이런 편향이 일어나고 이런 편향된 인공지능 기술이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혹은 좋은 쪽으로 혹은 나쁜 쪽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임팩트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보시는 건 뭐냐면 이 밑에 빨간색의 로우 리스크, 하이 리스크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미국에서 실제로 쓰이고 있는 인공지능 시스템이에요 이건 뭐냐면 사법 시스템에서 판사가 이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 형량을 결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그 판결을 내리기 전에 구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보석에 대한 거를 결정한다든지 그럴 때 각각 이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재범 가능성이 높은지를 인공지능 시스템이 이 스코어를, 리스크 스코어를 내주면 판사가 그걸 보고서 그걸 참고를 해가지고 형량을 결정한다든지 구속할지 안 할지를 결정을 하는 시스템인데요 이 시스템 이름이 컴파스라는 거고 이 컴파스 시스템이 왼쪽에 3점, 오른쪽에 8점 그러니까 8점이라는 건 재범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 게 흑인 여성에 대한 거고 가능성이 낮다라고 스코어를 해준 게 왼쪽에 백인 남자인데 사실은 실제로 이걸 사람들이 다시 들여다보면 이거는 이제 반대가 되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백인 남자는 이 사건 전에도 강도 사건을 두 번이나 강도제를 저지른 게 있었고 그 무기가 뭔가 이렇게 총기를 가지고 강도를 한 거고 오른쪽에 있는 여성분은 그냥 편의점에서 훔친 정도 경범죄가 몇 번 있었던 그런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리스크는 반대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판사들이 쓰면서 공정하지 않은 그런 판결을 내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래서 이게 한 3, 4년 전에 미국에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한국의 예인데 한국의 저도 사실 파파고 번역 시스템을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쓰는데 이렇게 인공지능이 편향된 예측을 하는 거에는 그거는 이제 번역 시스템에도 영향을 끼칠 수가 있다는 것을 보여드린 예시예요 그래서 여기 문장들은 한국어의 경우 주어가 생략되는 문장이 많기 때문에 이거를 영어로 번역했을 때 주어가 남성, 희로 나오는지 아니면 여성인 씨로 나오는지 근데 여기 보면 판사, 의사 같은 거는 다 주어가 남성으로 나오는데 가정주부라고 하면 여성으로 나온다 그래서 이거는 단순히 그냥 이거 하나의 예시만 보여드리지만 사실 이것도 또 네이버가 꼭 잘못한 건 아니지만 이런 언어지능에 있어서 인공지능이 굉장히 많은 이런 실수 혹은 이런 오류를 범하곤 합니다 이게 왜 그럴까를 보여드릴 건데 사실 왜 그럴까는 저희가 연구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는 해요 근데 간단한 이유 하나는 그냥 데이터가 편향되어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 사실은 가장 간단한 이유예요 근데 이제 데이터가 왜 편향되었나 그거는 사실은 우리가 그냥 사회적으로 뭔가 이런 편향된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회적 편향이 데이터에 그대로 드러나는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것 자체부터 그 수집 프로세스 자체에서부터 뭔가 어떤 집단은 좀 소외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건 뭐냐면 이건 그냥 데이터의 양이에요 언어 지능을 위한 언어 인공지능을 위해서는 훈련해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학습 데이터가 필요한데 여기 이제 다섯 가지, 여섯 가지 색상이 있죠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그래서 빨간색은 영어, 중국어, 독일어 그런 이제 좀 언어 지능 연구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언어들이에요 걔네들은 이제 우측 위에 있다는 것은 그냥 학습 데이터 양이 다른 언어들보다 훨씬 더 많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그 밑에 한국어는 사실 저 주황색에 들어가 있어요 사실 그래서 한국어도 어느 정도 이미 데이터가 수집이 많이 되어 있어요 근데 사실 언어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언어가 뭐 한 수십 개 정도밖에 안 되지만 이 세상에서 지구에서 쓰이고 있는 언어는 몇 천 가지예요 그래서 그 중에는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 쓰는 언어도 있고 아니면 사실 뭐 인도네시아어라든지 뭐 타이어라든지 많은 사람이 쓰는데 사실 인도네시아어는 한국어보다 더 쓰는 사람들은 많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양은 한국어, 영어에 비해서 훨씬 더 적은 그런 언어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 보여드린 그 결혼식 그 구글 이미지 데이터셋 구글에서 한 그 프로젝트가 이 인공지능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쓰는 데이터셋 두 개가 있어요 이미지 쪽에서 그 두 개를 살펴보니까 대부분의 데이터가 여기 지도에서 까만색 부분 미국에서 수집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유럽이 좀 보이죠 유럽의 영국인데 영국이 까만색으로 나오고 그 다음에 조금 짙은 회색인 게 캐나다도 있고 브라질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 호주가 있고 일본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도 좀 있고 그래요 근데 여기 지도에서 보실 수 있듯이 그 좀 선진국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 몇몇 나라를 제외한 다른 곳에서는 데이터 수집이 거의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누가 이렇게 의도적으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냥 한 10년, 한 20년 전, 15년 전 15년 전에 이미지를 학습하기 위해서 이 데이터를 수집한 연구자가 일단 뭐 미국에 있었고 미국에서 시작한 프로젝트고 그 다음에 뭐 잘 아는 사람들이 영국에 있었고 뭐 그렇겠죠 연구자도 이제 네트워크가 있으니까 그 형성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수집한 데이터는 당연히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그 데이터셋을 누군가가 그때 수집을 해온 거를 지금까지 계속해서 학습을 할 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 문제가 이렇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는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를 일단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의 관점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이 있나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몇 가지 솔루션만 얘기를 해드리고 이 부분은 우리가 사실은 앞으로 계속 풀어나가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 오신 젊은 분들 아니면 어린 학생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풀어나가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기 이제 모델 카드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데이터 시트라고 나오는데 이거는 사실 단순히 그냥 설명서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뭔가 뭐 가전을 사든지 아니면 핸드폰을 심지어 사든지 뭔가를 했을 때 설명서가 나와 있잖아요 물론 핸드폰의 경우는 설명서 잘 안 보지만 근데 이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싶으면 그 설명서에 이 시스템은 이 기술은 어떤 목적을 위해서 누가 어떻게 개발을 했고 그거에 사용을 할 때 불편한 점은 이런 게 있을 수 있고 이 시스템의 뭔가 제약이라든지 아니면 좀 단점이라든지 그런 것까지 이제 기술을 해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 데이터 시트와 그 전에 모델 카드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은 지금까지 수집된 인공지능 학습 데이터 그리고 그 학습 데이터로 학습된 여러 가지 모델 달리 같은 걸 포함해서 그것들이 굉장히 이런 단점을 가지고 있다 일단 수집 과정 자체에서부터 편향된 그런 수집 방법으로 됐다 그러니까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은 그걸 잘 알고 뭔가 쓸 때 그냥 생각 없이 쓰지 말고 이걸 가지고 얼굴 인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까 그 사법 시스템에서 쓴다든지 그럴 때 편향됐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사람이 사실은 마지막 결정을 그거에 기반해서 이걸 한계점을 다 알고서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한 가지 솔루션인데 이거는 사실 굉장히 글쎄요 좋지 않죠 약간 변명하는 듯한 거긴 한데 그래도 이런 거는 설명서는 중요하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렇게 소외되었다 혹은 데이터가 많지 않다라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수집을 하는 거예요 적극적으로 수집하고 그 수집된 데이터를 가지고 모델을 만들고 그냥 연구를 더 많이 하자라는 거고 이거는 이제 저희가 저희 연구실에 있던 학생이 한국어 데이터셋 수집한 연구예요 이게 작년에 저희가 이걸 수집 과정을 마쳐서 논문을 낸 건데 사실 한 2, 3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어에 대한 연구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물론 중국어나 영어나 일본어에 비해서 훨씬 더 적은 양이지만 지금은 이제 많이 가까워졌는데 그게 이제 저희를 포함한 한국 연구자들이 노력을 해서 그렇다라는 것을 일단 좀 자랑을 해드리고 데이터 수집을 잘하자 다양하게 하자라는 거였고 두 번째는 여기 이제 수식이 나와서 이 수식을 이해를 할 필요는 없고 여기 이제 파란 부분이 있고 초록색 부분이 있어요 이거를 제가 이렇게 색깔로 표현한 이유는 기존에는 모델을 학습을 할 때 모델을 학습을 한다는 거는 내가 천 개의 데이터 포인트가 있으면 천 개 중에 900개 혹은 870개 제대로 많이 맞추면 그냥 그 모델이 좋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모델을 학습을 시켰는데 그게 이제 파란색으로 표현되는 정확도를 나타내는 측면이고 그다음에 초록색으로 지금 표시된 부분은 공정성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확하게만 하지 않고 뭔가 다양한 그룹에 대해서 뭐 성별이든 종교든 뭐가 됐든 다양한 그룹에 대해서 정확 어떤 한 그룹에 대해서 정확도가 현저히 낮다든지 높다든지 그러지 않고 좀 균일하게 정확하게 나오는 모델을 만들자라고 하는 게 이제 초록색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좀 더 이렇게 포용적인 인공지능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는 다양한 집단에 대해서 유사하게 정확도를 높이는 그런 모델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것을 보여드리는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것도 이제 저희 연구실에서 연구한 내용을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지금 영어로 써있긴 한데 한국어로 풀어드리면 어디 어디에서 온 사람은 적이다 그 문장이에요 그래서 그 어디 어디라는 것에 나라 이름이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나라 이름에 대해서 여기 이제 한국어 제일 네 번째 줄에 보면은 이제 이걸 한국어에 대한 건데 한국어에서는 어디에서 온 사람이 적이다 라는 문장을 넣으면 그 어디가 일본이라는 게 확률이 다른 나라보다 훨씬 더 높아요 그러니까 그건 무슨 뜻이냐면 이게 이제 인공지능 우리 학습 데이터로 학습을 한 한국어 언어 모델이 이런 결과를 낸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 있기 때문에 이제 어떤 일본이라는 국가에 대해서 적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게 표현이 되는 거기는 하지만 사실 이거를 우리가 개인적인 입장에서 어떤 일본 사람들에 대해서 그런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언어 모델 자체가 좀 잘못됐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거를 이 편향을 어떻게 고칠 것이냐 이것도 사실 모델의 관점에서 모델을 학습시킬 때 한국어 데이터셋만으로만 학습을 시키냐 아니면 다양한 언어를 다 같이 학습시키는 그런 다중언어 모델들이 있어요 그런 다중언어 모델을 쓸 것이냐 아니면은 한국어 데이터로 학습을 시킨 다음에 영어 모델이랑 뭔가 이렇게 좀 끼워 맞추기를 해가지고 그 편향을 없애자라는 그런 방법들이 있는데 그런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이 편향을 좀 없애려고 했고 그 결과로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셋째 줄이에요 셋째 줄에서 보면은 이제 다른 색깔들이 다른 이제 여러 각각 국가에 대한 이름인데 어떤 하나에 치우쳐 있던 그런 좀 네거티브한 그런 센티먼트가 좀 없어지는 그런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고 끝마치면서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거 강의를 들었지만 그래서 결론이 뭐지?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는 의문을 가지실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제가 의도한 바이고요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듯이 인공지능이 호용적인가 이 인공지능이라는 기술은 정말 너무 빨리빨리 변하고 있고 발전하고 있고 이 인공지능 기술로 우리의 삶이 편해지고 즐거워지고 안락해질 수는 있는데 그 혜택을 받는 사람들은 제한적일 수 있다 그거를 문제를 우리가 일단은 인식을 하고 어떻게 풀어나가야 될지는 지금부터 우리 모두가 해결해야 되는 숙제다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